영등포구가 건강백세와 나눔마을 형상을 위해 함께살이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12일 구림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살이 미랄 참여자와 서포터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살이 전진대회가 진행됐습니다. 이날 대회에는 2017년 함께살이 사업 방향을 대회적으로 공표하고 미랄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본교육이 실시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백세시대 영등포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.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님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일자리가 지워지고 그러면 백세시대는 문제없이 갈 거 아니냐 이거죠. 한편 함께살이 사업은 도시형 독거노인 전문 보호체계로 같은 지역의 독거 어르신끼리 공동체를 구성해 서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나누고 안부를 부르며 더불어 살아가는 신개념의 노인복지 정책입니다.